위쳐 지을 엽진어 무억시리 기억나는 girl 2010년 10월 31일 첫 사이플 중성 여여섯 중 딘 겨드레 준 비 랩 빙창 유치 던자기 속에 굴려 꼬바 출석했던 꼬마 누리톡상 위로 올라가 정기 꼬바 누군 벌 쓴 거 해도 되는 곧 물어봐 그러만 사과를 챙겨주고 매겨서 춥밥 소음이란 전화 calling 몰래 정기 쏟다 걸리고 경찰에 가면 is fuck the police 내 친구 배면 묵음 마셨던 막걸리 윙리 외인 곁들 덜이 영어로 랩이 여기만을 달아 동네 빡쳐서 랩짜리 니가 너 반격을 했고 그사자 fuck it 끝나고 형들이 불러 너 대가리에 총 맞았냐고 칼 날라고 딱딱 향 나한테 freestyle 개쩔었다고 빼고 기락 사크라렸던데 사회 지콩이 왕 나를 보다 빠르게만 아무리 잘하는 줄 알았었지 대비전 시골이 간 무릎에다시피 역반 freestyle 뱉고 코딩과 직원을 받아온 television 사퍼 패스 I'm illyce 병자 Mike swag 매 열심히 혼자 보고 연습해서 난 일치 월적 너께 물러봐도 형의 멋지 모자 그리 몬교신도 대체 뭐냐 할 법해 But we don't care 싫어 바울이 괜히 맘법해 지패를 케이스에 실어 수목팬서인 퍼펙해 세우시다 반에 반 싫어 남은 말 남는 할 법해 전시 나가듯이 배뜨려 사이퍼 패스 우리 전시 먹고 두시 붙어 예 사이퍼 예 가짜 보다 초초 당겨 사이퍼 팬 여자들이 초초 당겨 부자 사이 2017 한국 프리스타일 킹 당시 나이 겨우 18 스피렛 10 파던 MC 경찰 300만 개 거리 간에 A-team 돈 벌어 지나갔어 땅 파보렸던 어른들의 말 무시겠더리바랴 거리 위에 뿌렸던 시들이 머리 트윗에서 돌아와 이건 랩 머리 따라오는 거지 명성 가 부 그를 위해 닿 난 전 가 후 사이퍼 마 호미들의 전 가 후에 달려와 이랬던 형들은 진단 빼지 요 내겐 뭔네 평소에 착해 빠진 너가 배를 랩할 땐 왜 이렇게 웨 아가리 파이터 까있거나 깔 것도 없이 하는 사이퍼 패스 요 내 마인드 컨트롤 맨 차른 거의 강철 그 모르면 닥쳐 FOOS 요 헉피와 옳지로 비어치는 연결 고리 위난 탑 프리스타일 헉피가 공식이던 그때나 지금이 나의 랩 게임은 내가 주캠 밀친 모자 없이도 이미 전설이 된 존재 역대 최고 그건 무의미한 논쟁 난 뿌리 깊은 나무에 열매 맛본 니들에게 선사는 비타민 P 가려운 내 랩을 들으며 자란 아이가 이젠 자타공이 난 곡 프리스타일의 신 Yeah Now Back in the day 내가 랩을 시작하면 모두 답을 구경 16마리씩 16번 그 와중에 존하게 타이탄을 끼고 집어둬도 바늘구멍 아무리 잘라가는 MC라고 해도 그냥 멀쩡히 서있거나 나의 상을 구겨서 끝나고 나면 다들 하는 척하거나 한마디를 건네 지금 랩 좀 아는 구문 9년제 그날이 기억나네 머릿속에 람을 전부 쥐었지 않네 서 찍은 영상 하나가 나를 줘 취업난에서 벗어나게 해 꼽이자 난 11월 4일에 이 모든 공연에 부담을 주는 장본인 한국 프리스타일 역사에서 한 증인 이걸 거의 아트의 경지를 끌어올린 최초의 한국인 Yeah Chilling 아 이거 아니구나 이리 몽욕 신도 대체 뭐냐 할 법해 What But we don't care 싫어 We get it 마음 법해 지폐를 케이스에 싫어 스몬팬서 임퍼 퍽해 무시다 반해 반해 싫어 남은 말 남은 할 법해 정신 나가든지 뱉뱉 Yeah Cypher Yeah 우리 정신 먹고 두신 붙어 Yeah Cypher Yeah 겨자 오라 저자 더 Yeah Cypher Yeah 겨자들이 존자 더 Yeah 붙어 Cypher Yeah Yeah